다니엘 24 예심찾기 2022년 10월 18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제가 직접 농사짓지 않은 많은 먹을거리를 제공해주시고 공급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공해준 그들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이름이 아버지의 생명체계에 기록될 수 있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더 깨워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에게도 영적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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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